전남 순천시는 거동불편, 장애, 저장강박 등으로 집청소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백가구를 대상으로 홈클린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홈클린 사업은 순천지역자활센터 더클린 사업단의 청소방역서비스와 순천종합사회복지관 우렁각시사업단의 가사지원서비스를 아울러 이루는 사업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17일 지역자활센터 더클린 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대상가구에 50만원 상당의 특수청소 또는 일반청소를 지원합니다. 특수청소는 대상가구의 동의를 받아 1회 집중적으로 청소 및 방역을 하고 이후 필요시 우렁각시 사업을 연계해 정기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일반청소는 1회 청소 후 1에서 2개월 이내 추가로 1회더 청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필수입니다.